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니발의 모든 것 스카이 몰티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품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카니발 튜닝에는 다양한 제품이 있지만 빠질 수 없는 게 바디킷이겠죠 오늘은 AG 신형 바디킷을 다뤄볼텐데요 이 AG 신형 바디킷의 특징은 차량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장착이 가능하고 깔끔하면서 리무진 스타일로 시공이 됩니다 오토그랜드 바디킷은 3세대 카니발부터 아주 히트를 친 상품인데요 신형 카니발에 장착되는 바디킷은 머플러 팁을 별도 구매 없이 한 번에 시공할 수 있고 카니발 차량과 완벽한 일체감으로 익스테리어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컬러로는 스노우 화이트 펄과 오로라 블랙 펄, 세라믹 실버, 아이보리 실버인데요 당일 즉시 장착이 가능하고 장착하는데 소요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AG 바디킷은 프론트와 리어 트립과 하단 그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단 그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데요 외장 튜닝에 정말 드레스업 효과가 좋죠 그것 말고도 차량 범퍼와 하부를 보호하고 차체와 완벽한 일체감으로 드레스업을 위한 필수 튜닝 아이템입니다 범퍼가 꽉 찬 느낌이 앞뒤로 들게 되죠 AG 세로 그릴도 있는데요 블랙과 크롬 색상이 있어서 AG 바디킷과 일체감이 뛰어납니다 또 다른 제품으로는 AG 전동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 100% 국산 제작으로 높은 퀄리티와 마찬가지로 차량과 동일한 컬러로 일체감이 뛰어납니다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도어 개방 시에 전동 스텝이 나와서 어린이와 노약자 성인까지 승하차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요 수위 특성상 차체가 높다 보니까 계단을 하나 놔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텝에 있는 LED는 은은하게 퍼지고 어두운 전역이나 어두운 장소에서 매우 안전하게 승하차가 가능하고요 미끄럼 방지 패드가 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눈이나 비가 내려도 미끄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스텝의 넓이는 12cm로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라면 너무 튀어나오겠지만 차 문을 열 때 딱 필요할 때만 튀어나오기 때문에 실속을 높인 제품입니다 그거 말고도 에이징 윈도우 샤시 몰딩 시공도 있는데요 블랙 하이그로쉬로 더 세련된 시공을 하실 수 있고 AG 트렁크 트랜스버스라고 해서 트렁크에 달 수 있는 시공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AG 특집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루프박스부터 차박 레일 등등 카니발에 관련된 모든 튜닝을 하고 있고 총판점인 만큼 넉넉한 재고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가장 최선의 서비스와 맞춤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촌의 외제차 거리에 위치해 있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스카이몰트였습니다